사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하나 있죠. 명신산업이라고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상한가가 계속 유지가 됐었죠. 이거 테슬라 쪽에 부품 넣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청약 열기도 어마어마했는데 두 배, 시초가가 두 배에 오르면서 200% 상승한 그런 흐름에서 또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IPO 쪽에서 좀 소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3, 4년자 SK하이닉스보다도 이 기업의 강세를 보면서 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하신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조금 체감지수는 만약에 반도체나 IT나 반도체나 자동차 쪽 아니시면 지금 좀 쉽지 않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너무 좀 체감지수가 좀 많이 극과 극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시장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외국인이 12월 달의 특징은 뭐냐면 11월? 12월? 11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12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종목들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런 쪽으로만 집중돼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거를 왜 그쪽으로만 사고 있고 누가 사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많은데 일단 11월 달 외국인의 수급이 한 6.2조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저께 금감원에서 금감원은 이제 매월 시청자분들도 그거 잘 보시면 좋아요. 금감원에서는 매월 초에 지난달 외국인이나 외국인의 증권 투자, 주식 투자하고 채권 이쪽에 대한 수급 동향을 각 국가별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징은 결국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딱 맞지는 않는데 그 케이만군드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해치펀드들 스마트머니라고 물리는 단기 매매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제 그쪽이 이제 유럽계 자금으로 많이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이제 미주 지역 이쪽 같은 경우는 롱턴 펀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미국 쪽에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 그리고 이 자금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트렌드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돼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뭐냐면 그 미국 그 미주 지역 자금들의 특징은 롱턴 펀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이슈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제 11월 달에 유입된 6.2조 원을 좀 해보면 유럽계 자금이 4.5조. 네 4.5조. 그 다음에 미국계 자금이 한 1.4조 정도. 대부분 좀 약간 단기성을 노린 자금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쪽 자금들이 많았고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코로나 이슈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월 한 5조, 2조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오던 미국계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는 1조 내외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왔다 갔다 하다가 11월 달에는 1.4조 원을 매수했다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지난 8월 정도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자체 특히나 제조 PMI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돌았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그쪽이 자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자금들이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서서히 들어오긴 하지만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신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경기 회복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12월 달, 1월 달에 코로나와 관련된 사망자 추이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들이 그러면 단기 투자를 주되게 하는 이 자금들의 흐름이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 결국은 반도체 업환 개선 그 다음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업종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형주 중심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대신에 이제 선물 선물이라는 거는 매도를 한다는 거는 우리 시장 전체를 매도하는 거잖아요. 코스피 200을 매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은 매도를 하고 대신에 특화된, 특정된 종목군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오늘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보면 전기전자를 좀 팔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걸 세분화해 보면 반대쪽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삼성원자 사는지 특히 SK 사는지 이거 확인해 보면 그렇죠. 그런 식의 움직임. 그러니까 특정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향후에도 먼 미래를 좀 내년도를 본다 하더라도 수출이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유입되면 좋은데 과연 계속적으로 유입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원하는 목표치에 이들이 왔느냐를 보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지 여부가 관건인 거고 그 흐름이 12월 달에도 계속 이어진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외적인 쪽을 보면 홍콩 항생지역이라든지 항생지수나 이런 것들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금년주가 좀 많이 빠지나?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또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중국의 수출이 잘 나왔어요. 네. 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좀 부진했지만 수출이 완전히 깜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밀려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그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든 말든 그 다음에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있든 말든 그 다음에 브래시트와 관련돼서 EU와 영국 간의 지금 마찰이 다시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든가 말든가 시장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죠. 시장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느냐 섹터를 잘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섹터를 잘못 잡으면 지수는 상승하지만 화가 나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론 나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거나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군 중심으로 그게 이제 오늘 지수의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의 흐름을 좀 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의시장이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차익 매물이 나와요. 이게 차익 매물이 나온 거는 아시아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때문에 우리나라 주의시장이 한때 하락폭을 좀 키우기도 했고 고점 대비 1.5% 넘게 빠진 거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크죠.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중국의 수출이 잘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이 매도를 막 하다가 이때부터 매도를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 자체가 좋아지면서 상승을 좀 하고는 있죠. 대신에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은 소외받는 사람들이 좀 많은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수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중보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 지금 이제 플러스권인데 마이너스권으로 가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특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요 팀장이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외국인의 흐름과 지수는 함께 동행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투자 전략의 힌트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은 지수보다는 이제 섹터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특징이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 이게 마이크론 이슈도 좀 있었지만 사실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10월달 매출과 관련돼서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저도 봤는데 메모를 봤는데 제가 두 자리 숫자 증가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그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강세를 좀 보이는 거는 외국인의 힘인 거죠. 이제 이쪽 반대체 업종들의 강세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빠지고 있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지수대와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졸려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상반기 때는 언택트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팡 종목이 대표적이었고 우리는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였잖아요. 실적 잘 나와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선 가치를 두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외국인들이 뽑아내는 자동차나 IT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들올랐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단기 매매인 거죠. 그냥 단기 매매으로 봐요. 어디로 틀지는 모르는 그리고 또 꼭 그쪽만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특징 같은 경우는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정말 잘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실적은 주식의 바로 밑잖아요. 그게 바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죠. 그렇죠.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한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준비디오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단 백신이 나오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이게 내년도 중후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게 다시 줄어들면 그와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약화될 수가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실적은 잘 나올 수는 있겠지만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그쪽 같은 매물이 나오는 거죠. 성장주 증가율이 떨어지면 많이 좀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약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의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 자체가 여기서 지금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거에 따르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완전히 망가졌던 그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증가율 자체가 크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을 그럼 듣자면 일단 그런 패턴에서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갈까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데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하자마자 움직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올라와서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렇죠. 너무 빨라서 그게 문제예요 사실.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특히나 해외 해치펀드 같은 경우도 한 번 피리꽂히면 어마어마하게 해서 거기에 막 그냥 쏟아붓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따라가세요. 그렇죠.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치 판매 수수료 영원 노을 탐의